이 책을 훨씬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순서대로 페이지로 돌리지 말고 3명이면 그냥 아무 데나 열어서 그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음 것을 읽기 전에 내 생각에는 이 뜻은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무 데나 열어서 또 한글을 읽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사진도 내 생각에는 지금 이 표정을 하는 것은 이런 편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할 수 있어 저기 네 가이 대신 한글자막 by 면이 흠이 이쁘 흠이 흠이 감사합니다.